자 여러분, JLPT 콕콕 찍어주마 N2 문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시험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요. N2 시험은 언어지식 그리고 독해, 청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교시에서 언어지식과 독해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2교시에서 청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언어지식을 다시 나누어 보면 문자의와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가 총 6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32문제가 나오고요. 문법이 총 3가지 유형으로 해서 22문제. 그래서 토탈 54문제에 6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총점은 각각 언어지식 60, 독해 60, 청해 60점에서 이게 18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 그래서 60점 중에 만약에 어느 한 파트라도 19점 미만을 득점하시게 되면 과락으로 시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점은 180점 중에 90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 파트에서 19점까지는 괜찮습니다. 19점 미만이 되면 과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A와 B의 성적표를 비교 분석해 보면요. 총점은 지금 105점으로 동일합니다만 B 같은 경우에는 고루 그냥 40점, 30점, 35점. 그래서 골고루 점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A 같은 경우에는 청해가 15점으로 기준점 미만이기 때문에 A는 불합격이 되고 B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문법 파트는요. 문제 7이라고 나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 언어 지식, 이 어휘 파트에 이어서 문법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휘가 총 6개의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문법의 첫 번째 유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문제 7이 되겠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문법 형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에 이렇게 갈로를 비워두고요.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N2에서 알아두셔야 될 수거와 같은 일본어 문형들 문법 문형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응용한 많은 문장들을 활용해서 풀어보셔야지만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장에 갑자기 밑줄이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데 1, 2, 3, 4, 4개를 주고요. 순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순서를 조합을 해서 이 별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순서를 맞춰보니까 여기에 3번이 들어간다면 정답이 3번이 되는 이런 것을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마지막 형태, 문제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문법 또는 문장의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독해처럼 생겼습니다. 독해처럼 생긴 이런 문장들이 나오고요. 그 문장 중에 네모 빈 칸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총 5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냥 선택지만 1, 2, 3, 4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독해하고는 다른 거죠. 독해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이 문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글의 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읽으시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신 다음에 이게 각각의 빈 공란에, 빈 네모 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7, 8, 9인데요. 저희는 이제 문법만 따로 떼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1, 문제 2, 문제 3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 문법의 첫 번째 유형인 공란 메우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소노텡와,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 맹고시라고 합니다. 맹고시도 소단시다. 자,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고 헨지 심하스. 헨지 하면 답장,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소또대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낙가대 하면 뭐뭐 중에서. 우예대가 나왔는데 우예대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기본형 다음에 붙게 되면 우예대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타형에다가 우예대가 접속을 하면 뭐뭐 한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단시다, 우예대 하면 상담한 후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뭐 또 되는, 뭐뭐가 원인어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론 우예대는요. 이 명사에도 붙기도 합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우예대 해서 역시 뭐뭐 하는 후에, 뭐뭐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교와 무즈카시이시, 공부는 어렵고 슈쿠다이와 오이시, 숙제는 많고요. 그래서 스카레 하면 피곤이 되겠습니다. 스카레루가 피곤하다니까. 피곤은 타마루, 사이다죠. 여기서 1, 2, 3, 4를 보시면 2번에 일방이라고 적어서 이쁘다 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동사 기본형에다가 이쁘다를 붙이게 되면 계속 뭐뭐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는 어렵고 숙제는 많고 피곤은 계속 쌓이기만 한다. 피곤이 풀릴 날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번에 나니나니김이다 하는 것은 동사의 마스형이라든지 아니면 명사에다가 접속을 해서 어떤 기색이나 어떤 느낌, 어떤 기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의 기본형에는 아예 접속 자체가 불가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재김이다 하면 감기기운이 있다는 뜻이겠죠. 스카레김이다 하면 좀 피곤한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조다 하면 뭐뭐뭐 이상이다 라는 뜻이고요. 시다이다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명사에다가 시다이다가 붙으면요. 뭐뭐뭐 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동사나 형용사에다가 나니나니 시다이다 시다이데스 이렇게 붙으면 뭐뭐뭐 하는 바입니다.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 점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캐쇼 나도 시나이 시젠のままの姿が 이짐방美しいのですよ 라고 되어 있는데 캐쇼 화장이죠. 화장 등 즉 화장 같은 것은 하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모습은 относがった 라고 합니다. 가 가장 아름다워요. 자 우찌와라는 게 뭐냐 하면 뭐뭐뭐동안에는 또는 뭐뭐뭐 사이에는 뭐뭐때 뭐뭐둥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화장 같은 거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요리와는 뭐뭐 보다는 호도와나 구라에는 뭐뭐 정도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카노저노 테오 미대미레바 그녀의 손을 봐보면 그녀의 손을 한번 보면 도레호도 쓰라이. 도레호도 얼마나 쓰라이 하면 힘들다 괴롭다 이런 건데 오모이가 나오고요. 나니나니키타카 왔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할 때 상상이 소조가 되겠습니다. 소조 니 카타쿠나이. 그래서 니 카타쿠나이라는 게 뭐뭐 하기 어렵지 않다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나니나니 오모이오쓰루 하면 어떤 어떤 경험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한번 보면 얼마나 진짜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해왔는지 해왔을지 충분히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충분히 상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모이오 사세로 해버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시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오모이가 쓰루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느낌이 들다. 어떤 기분이 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히토 유루스도이오 코이오. 히토 유루스 하면 여러분 유루스는 허락하다 내지는 용서하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한다. 즉 남을 용서한다라는 코어의 행위를 신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내깃다 두께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행동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사람은 시아와세니 날이 행복해지고 아타라시 지분. 새로운 자기 자신. 1번을 보시면 나레르 하즈다다. 나루가 되다인데 나레르 가능동사입니다.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비로소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될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이어지면 안 되겠고 나리타 끄나트 기타. 나리타이 하면 되고 싶다가 되죠. 되고 싶다. 그래서 뭐뭐 되고 싶어져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고 싶어져 왔다. 그 다음에 나루 와케데와 나이는요. 나루가 뭐뭐 되다인데 와케데와 나이는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형입니다. 그 다음에 나레르 노카모 시레나이 하면 나루가 되다인데 나레르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행위를 진정으로 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해지고 또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하야오키시다. 일찍 일어났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셔크 마에니 코쿠고노벤인교가 되기다. 조식 전에, 즉 아침 식사 전에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덕분에 아침 식사 전에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뭐뭐 오카게데라는 게 뭐뭐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의 차이는 노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3번과 4번은 역시 노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1, 2번과는 다르게 사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덕분에 했을 때는요. 오카게 사마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겐기데스까라고 물었을 때 하이 오카게 사마데 겐기데스라고 하면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오카게 사마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덕분에 하면 이 덕분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센세이 노 오카게대 이렇게 들어가겠죠. 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뭐 했다, 나이나이타, 오카게대, 이런 뭐뭐한 덕분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에서 덕분에 하실 때는요. 사마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단독으로 덕분에 할 때는 오카게 사마데 이것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만 뭐뭐 누구누구 덕분에, 뭐뭐한 덕분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에서는 반드시 사마를 빼라. 그리고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앞에가 명사면 노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에소나 타카이 야징이죠. 그렇죠? 야징. 집세 또는 월세인데 그런 어떤 비싼 집세를, 비싼 월세를 다스, 네다입니다. 그런데 이소라는 것은 차라리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소 하게 되면요. 더욱더, 더한층 이런 의미로 씁니다만 이소, 짧게 하면 차라리 이어 타테다호가 마시다. 집을 하나 그냥 짓는 편이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시다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구라이 나라라는 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 정도라면 또는 뭐뭐 할 바에는 그래서 난이 나니 구라이 나라 난이 나니 마시다 뭐뭐 할 바에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월세를 낼 바에는 그런 거를 낼 정도라면 차라리 집을 하나 그냥 짓는 편이 낫겠다라는 3번이고요. 노미까는 그렇게 일반적이고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으로는 사실은 다케데나쿠라든지 이 노미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서는 뭐뭐 노미나라즈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시험에 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노미까도 굳이 해석을 하자면 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2번은 특별한 문형이 아닙니다. 4번에 보시면 카이가 뭐냐 하면 보람이에요. 보람. 그래서 어떠어떠한 보람도 없이 하면 카이 뭐 낫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키미가 코마르 고토와 나이다 로 너가 코마르 하면 곤란하다 난치하다죠. 곤란할 건 없을 거다. 난치할 건 없을 거다. 코마르 너와 복우 노호다. 정말 곤란하고 난치한 것은 오히려 나 쪽이다. 내 쪽이다. 뭐 낫겠다. 이제 나는 울고 싶다. 그래서 울고 싶을 정도다. 내 심정이 지금 그런 정도다라는 뜻이니까 글자 그대로 정도의 뜻을 가진 1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베끼다는요. 의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곧도다. 곧도다 하면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와서 나니나니 곧도다 하면 충고나 조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인데 베끼다처럼 어떤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 의무성을 띄고 있다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리 하는 것은요. 나니나니 토리 또는 나니나니 토리니 이렇게 해서 뭐뭐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학원제라고 써서 각 그 엔 사이 축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축제, 그 다음에 유키가 데즈 용기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용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교문이 나옵니다. 코어문입니다. 코어문 노 마에데 교문 앞에서 그 길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히키카에시데 심하다. 히키카에스라는 게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입니다. 자, 되돌아가 버렸다. 자, 1번을 보시면 상가시키레나깐다 모노노 여기서 동사 마스영에 심았으니까 동사 마스영에 키레나이가 다 뭐뭐 할 수 없다. 완전히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문형입니다. 그래서 뭐 다 참가할 수 없었다. 완전히 참가할 수 없었지만 모노노 역시 뭐뭐지만 이라는 역접을 가진 문형이에요. 근데 너 보시면 말이 안 되고요. 2번은 참가하려고 했다. 까라또이 때가 뭐냐 하면 뭐뭐라고 해서 라는 뜻입니다. 참가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런 뜻이고 3번은 완전히 참가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4번은 참가하려고 했다. 땀에 모노노가 붙었으니까 참가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서 교문 앞에서 그만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라는 뜻으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쇼쿠지 세이겐 또 오나지구라이니 하면 식사 제한과 오나지구라이니 하면 똑같은 정도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다이어트에서는 운동은 호호데스 어떤 방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1번에 스쿠나카라누 하면요. 적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적지 않은 인두가 부정이죠. 나의 의미를 가지죠. 오모와레루는 어떻게 생각되다. 여겨지다. 라는 뜻이고요. 카카세 나이가 뭐냐면 빼놓을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카카세 나이 빼놓을 수 없다. 빠뜨릴 수 없다. 그래서 카카스가요. 뭐를 빼놓았다는데 그거에 가는 부정 카카세 나이 하면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식사 제한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다이어트에서는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정답 3번이겠죠. 미코메루 저는 이제 미코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다 내다보다 그런 뜻인데 미코메루 하면 내다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얘는 이제 명사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미코미 해서 어떤 앞날에 대한 전망 기대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소후와 할아버지는 마이아라사 매일 아침 라디오 타이소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카카사즈니가 뭐냐면 빠짐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아까 맞겠죠. 코와 가라즈니 여러분 코와이가 무섭다죠. 그런데 이용용사 이 이를 떼고요. 나니나니 가루를 붙이게 되면 뭐뭐 워하다 뭐뭐해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드니가 붙으면 나이 대음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미라레즈니 하는 것은 미루가 보다인데요. 미라레루 하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간호흐로 해석이 될 경우가 있겠고 또 미라레루 하면 수동으로 보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들키다. 그래서 미라레즈니 들키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카카와루가 관여되다 관련되다인데 카카와라즈니 하면 관계없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2번 피규어 고 미토시데 스테루 피규어를 피규어를 이 쓰레기로 쓰레기로 스테루 버린다. 그 다음에 그 피규어 카이토리탱 하는 것은 뭐냐면 카이토루가 뭐냐면 이걸 사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들이는 가게 매입 매입하는 가게 그것을 카이토리탱 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우르고도 파는 것을 오스스메시마 스스메루가 권유하다 추천하던데 그것을 권유합니다 추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카이 모나쿠 보람도 없이 모노대는 특별한 문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노미까 해석하자면 뿐만 아니라 구라이나라 뭐뭐 정도라면 뭐뭐 할 바에는 그래서 피규어를 그냥 쓰레기로 버릴 정도라면 또는 버릴 바에는 그럴 바에는 이 피규어 매입 가게에다가 파는 것을 권유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13번 공방와 아타타카이노데 오늘 밤은 따뜻하기 때문에 스토브가 필요없다 라고 했죠. 이루 필요하다 인데 일하나이 필요없다. 베끼다 해야 한다 필요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토리는 대로 그 다음에 고토다가 하는게 좋다라는 충고 구라이는 정도니까 스토브가 필요없을 정도다 하나 뜻이겠죠. 14번 댕기세이행 하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전기제품이죠. 우리는 보통 전자제품이라고 더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전자라고 할 때 전자할 때는 한자를 댄시 이렇게 씁니다만 그러나 전자제품할 때는 댄시세이행 이라고 하지 않고요. 댕기세이행 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제품이 핫타치시다 발달했다 무카시토쿠라베르도 옛날과 비교하면 카지 가사일이죠. 이 카지와 즙은 라꾼이 낫다 상당히 라꾸다가 편하다니까 편해졌다 라는 뜻입니다. 오카게사마대 득분해 오카게대 노 오카게사마대 노 오카게대 아까 앞쪽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에서는 삼화를 넣을 수 없고 앞부분이 명사면 노를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다. 그래서 핫타치시다 오카게대 발달한 득분해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기억이 기억이 가 타식하나 타식하다는 확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키츠게루 하면 뭐를 적다 기록하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가키츠게대 오이타호우가 이이요 기록해두는 편이 좋아요 라고 했죠. 낙가니는 뭐뭐 중에 이런 뜻인데 뭐뭐 안에 라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 중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찌니가 아까 제가 뭐뭐 할 때에 뭐뭐 중에 뭐뭐 동안에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기억이 까먹지 않고 아직 확실한 그 사이에 즉 기억이 확실할 때에 기록을 해두는 표현이 좋겠다. 2번이 답입니다. 도꼬로니 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어떤 찰나에 대가게요 또시다 도꼬로니 외출하려고 한 순간에 대응화가 가까이 되겠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토니는 이제 후에 나중에 라는 뜻이겠죠. 16번을 보시면 구아시크 구아시 하는 것은 한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세하다 라는 뜻입니다. 구아시크가 상세하게 시랍에다 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 판단하면 한단이 되겠습니다. 한당어 구다스 판단을 내리다 할 때 한당어 구다스입니다. 한당어 오로스라고 하지 마시고요. 구다스 그래서 한당어 구다시 다이도 오모이마스 판단을 내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오카게대 덕분에고요. 우찌니는요 기본적으로 동사 과거형에 접속하는 문형이 아닙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기본형에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에대는 동사의 기본형에 붙었을 때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언급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에 붙었을 때는 뭐뭐 한 후에 독거론이 어떤 순간에 그러면 상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어떤 판단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케이키가 가이후쿠시다 경기가 가이후쿠시다 하면 회복했다 회복되었다 라고는 오모에나이 오모에루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다 여기어치다 라던데 경기가 회복되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고 노 스가게츠 이 수개월이라는게 요 몇개월이란 뜻입니다. 요 몇달 가부가 주가는 뭐뭐 이뻐다 자가 동사 기본형에 이뻐다가 붙었을 때 계속 뭐뭐만 하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기본형 2번이 정답이구요. 사가루는 내려가다 아가루 오로다죠. 사가루 내리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내리기만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지사나 무스메가 자 아직 작은 딸이 아직 어린 딸이 이 말입니다. 카지요 테츠다테 가사이를 테츠다우 하면 돕다 그들다죠. 근데 지츠노도꼬로 자 지츠노도꼬로 사실 자만이 나루 다케다타 자만이 나루 하는 것은 조금 방해가 되다 이만 그래서 다케다타 뭐뭐뿐이었다 방해가 될 뿐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구레 요가 낙았다 모라 요가 낙았다 이런 요가 나이라는 게 뭐냐면 동사마스영의 요가 나이가 오면요 뭐뭐를 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 방법이 없었다 받을 방법이 없었다 1번 3번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2번은요 뭐뭐를 주려고 했다 4번은요 받으려고 했다죠. 근데 이 어린 딸 이가 나옵니다. 무스메에 가가 나왔으니까 딸이 가사일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실 방해가 될 뿐이었다. 만약에 4번 같은 게 답이 되려면요 지사나 무스메 니 아직 어린 딸에게 좀 가사일을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가 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나타니토때 당신에게 있어서 니 토때 하면 뭐뭐에게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주로 앞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 어떤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능률적 하면 노리츠 떼기가 되죠. 노리츠 떼기 이런 능률적인 것이 호카노 히토니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100% 능률적이다. 자 근데 나니나니 까모 시레나의 뭐뭐 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보면 당신에게 있어서 능률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이다. 능률적이 아니다. 능률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리츠 떼기 되나이 능률적이 아니다. 2번은 능률적이었다. 능률적이 된다. 능률적인 것. 그래서 능률적이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그 영업점이라는 것은 에이교 땡이라고 영업을 에이교라고 합니다. 에이교 에이교 땡 노 히토츠 그 영업점의 하나를 막아사레르 막게 되다 그죠. 내가 그것을 막게 되었다. 고토니 나루가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막게 되었을까라 뭐뭐 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업점 중 하나를 제가 막게 되었 막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미가 히키시마루 하면 미가 히키시마루는 바짝 긴장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그런 느낌 어떤 생각이다 할 때 나니나니 오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짝 긴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칸가이는 생각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떤 사고하는 개념의 생각이 되겠고요. 미코미 어떤 앞날에 대한 전마 시마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지경 어떤 꼴 이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문장의 밑줄을 네 개 그어 놓고요. 1, 2, 3, 4 선택지 네 개를 줍니다. 그 선택지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 별표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뭡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키잉과 나까나까 이 시키잉 하면 자금이죠. 자금이 나까나까 뒤에 부정 즈 부정이 맞습니다. 그럼 좀처럼 이 되겠습니다. 좀처럼 아쓰마라즈 아쓰마루가 모이다인데 좀처럼 모이지를 않아서 아세리노 1호 자 세루라는 게 뭐냐 하면 초조해 하답니다. 그래서 아세리 하면 초조함 그게 1호가 붙었으니까 어떤 초조한 기색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초조한 기색은 이뽔다 하면 자 이렇게 기본형의 이뽔다 하면 계속 뭐뭐만 하다가 되겠죠. 코이가 아주 짙다 진하다가 되는데 아주 짙어지다. 칸케이샤노 관계자 그래서 자금이 조음처럼 모이지를 않아서 이 관계자 관련된 사람들 관계자의 그 초조한 기색은 코크나르 이뽔다. 계속 짙어지기만 한다. 그런 빛이 아주 역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수를 조합해보시면 별표 자리의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2번입니다. 소레가 지브노 세이메이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아야우이 하면 위태롭다죠. 아야우크스루 위태롭게 하다. 소노 셔크오 히키우케다 그 직을 그 직무를 히키우케루 하면 떠맡다가 되겠습니다. 까모실의 나이 뭐 읽지도 모른다구요. 우에 대는 우에 대는 동사에 붙었을 때는 기본형이냐 과거형이냐 따져주시구요. 명사의 노 우에 대하면 어떠어떤 상에서 어떠어떤 상황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읍은 충분히 쇼지가 뭐냐면 알다는 뜻이죠. 그래서 쇼지 노 우에 대하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뜻입니다. 고토 어떠어떤 그슬 그것이 나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슬 그슬 4번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태롭게 하는 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읽게 되어야되요. 미안합니다. 보시면 까모실의 나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븐 쇼지 노 웨대 3번 2번 그 직을 맡았다. 1432로 가시면 되니까 별표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크루마가 쇼토츠 시소니 나리 차가 충돌 스루에 마스양에다가 쏘다가 부터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추첩 에 쏘다입니다. 그래서 충돌할 것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돌할 뻔 했다는 얘기죠. 충돌하진 않았는데 지지마루 하면 줄어들다 라는 뜻이고요. 시다 가 나왔고요. 주묘 하면 일련법 특이하죠. 수명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모이 오모이오스루 하면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차가 충돌할 것 같이 되어서 완전 바로 충돌 일보 직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명이 주로 드는 유묘가 지지마루 3번 1번 그야말로 오모이오시다 그런 경험을 했다.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심령 감수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자리에는 4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호련이 낫대 자 호련은 뭐냐면 포로죠 포로 이 포로가 되어서 아사마시가 뭐냐면 한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마시 혜이시가 닥상 있다 어떤 그런 병사가 많이 있었답니다. 구라이 나라 뭐뭐 할 정도라며 뭐뭐 할 바에는 이라며 이렇게 붙은 거고요. 신이오는 뭐냐면 어떤 죽는 모습 죽을 때의 모습 이라는 뜻입니다. 난이 난이요 살았어 하는 게 뭐뭐를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지켓으시다 하면 자결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정말 누가 봐도 한심한 그런 마지막 모습 죽는 모습을 드러낼 바에는 그죠? 2 3 1 라며 그렇게 말하며 차라리 자결을 선택한 자결을 한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5분입니다. 6키로 하면 10키로죠. 그 다음에 야마다사 노 타이쪼우와 뭐 다이쪼부데스요. 자 야마다 씨의 어떤 타이쪼우 하면 어떤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은 이제 괜찮아요. 그 다음에 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다 하면 뭐뭐 정도다라는 뜻이죠. 어쨌든 정도다. 그 다음에 모는 뭐뭐 도 내지는 뭐뭐 이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레다는 하시루가 달리라인데요. 하시레다 하면 달릴 수 있었다라는 가능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키로나 10키로나가 되니까 3번이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레다 달릴 수 있었던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크라이다 가라 2번 1번 이제 한 10키로나 10키로나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야마다 씨 컨디션은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입니다. 코타이루 대답을 하는 카노조노 고조 하면 그녀의 어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말투 어조 있죠. 시다이니 하는 게 뭐냐면 점차 시다이니 이렇게 쓰일 때는 점차 단단 이런 의미입니다. 스르도꾸났다 이 스르도이가 뭐냐면 굉장히 좀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날카로워졌답니다. 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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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즉이 즉이니 즉이 즉이 또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연달아서 이런 뜻입니다. 우케 대 이루는 받고 있다. 자 우찌니 하면 뭐뭐 동안에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즉이 즉이 또 시즈몽 오 받고 있는 사이에 우케 대 이루 우찌니 2번 4번 대답하는 그녀의 의존은 점차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자 뭐뭐 요우니 날이 맛있다 라는 게 있는데 1번 보시면요 이가 끄노 하면 의학의 나가 이끼가 뭐냐 오래 사는 거죠. 장수가 되겠습니다. 장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보가 뭐냐면 심보 오카게대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뭐 덕분에 인데 앞에 간 명사면 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 덕분에 진보는 진보인데 무슨 진보? 의학의 진보 덕분에 의학기술 진보 덕분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다음에 3번 4번이 오고요. 마지막에 뭐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이기 대기루 장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별표의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와타시노 마에노 자 내 앞에 뭐뭐 사또는 뭐냐면 이렇게 뭐가 재빨리 뭐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휙 이런 뜻인데 요코 가라 옆에서 하이라랬다 하이루는 들어가다죠. 근데 들어가다 들어오다 근데 상대방이 남이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내가 당했다는 느낌으로 수동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휙 옆에서 누가 들어왔다 라는 뜻이죠. 또 싣다라 뭐뭐 하려고 싣다라는 하면 이라는 뜻도 되고요. 했더니 이라는 뜻도 됩니다. 스와루가 앉다죠. 스와로도시다 라면 앉으려고 했더니 새끼가 아이다 새끼가 아쿠하면 어떤 자리가 비다가 되겠습니다. 자리가 비었다. 노대는 때문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내 앞자리가 비었다. 와타시노 마에노 새끼가 아이다 노대 3번 4번 앉으려고 했더니 스와로도시다 2번 1번입니다. 휙 옆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29번입니다. 히켜오다 라는 것은 비겁하다 라는 뜻이죠. 비겁하다 라는 것은 선오코토 잇돼 있다 히토노 그것을 말하던 사람 비겁하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지극히 고진떼키나 간소 개인적인 간소 하는 게 감상 느낌이죠. 개인적인 감상 니가 나왔고요. 지츠와 사실은 스고구이 히토나노 까모시의 마생 상당히 좋은 사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번 고가이가 앗다 노 오해가 있었던 것 스기나이 노데 앗대 자 스기나이 자 뭐뭐 니 스기나이 라는 게요. 뭐뭐 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니 로 끝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니가 있죠. 그러면 최소한 2번이 제일 앞에 가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데 앗대 하면 노데 아루가 대아루는 뭐뭐 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앗대 가 됐으니까 이고죠. 그래서 뭐뭐 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혼또와 나니까 정말 진짜는 어떤 뭔가 뭔가 그 다음에 까모 시레마생 하면 뭐뭐 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급하다 라는 것은 그 말을 그 말을 했던 사람의 개인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뭔가 혼또와 나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번 4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번입니다. 콤비니와 편의점은 뭐뭐 낫다가 되죠. 되었다. 카카세나이가 뭐냐면 빼놓을 수 없다 빠뜨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노니 하면 어떻든 것 그 다음에 니 나루가 뭐뭇이 되다 마치니와 이 거리에는 그 다음에 니혼노 일본의 편의점은 일본의 거리에는 니혼노 마치니와 4번 3번입니다. 정말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카카세나이 모논이 낫다. 1번 2번으로 이어지니까 별표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어떤 독해처럼 하나의 지문을 주게 됩니다. 그 지문을 주고 어떤 네모 칸을 5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요. 아 이 답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실 때 선택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온니와 일본에는 니치조 사한지 또 유 고토바가 아리마스 일상 다반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 다반사라는 것은 자 말할 때의 비유입니다. 타토에 이데스 나로도 역시 과연 오차와 너무너무 차를 마시는 것도 그리고 고항와 타베로 밥을 먹는 것도 우리들의 지극히 니치조 되기나 시우간 일상적인 습관 이라고 말해버리면 나이나이 이때 시마에 바가 나왔습니다. 31번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마데 고레까라 소레마데 소레까라 가 있죠. 이거는 뭘 묻는 표현이냐면 나니 나니 바 소레마데 다 뭐냐면 뭐뭐 하면 그만이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하면 끝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뭐 하면 그만이다 뭐뭐 하면 끝장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문형을 아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3번이 바로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들의 일상적인 습관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만인 겁니다. 타다시 단 차하고 고안데 와 밥은 소세 라는 게 뭐냐면 원래 뜻은요 어차피 결국 이런 뜻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시가 지가이마스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고항과 밥은 와타시 우리가 우리가 후카케스 불가결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후카케스 나 기본적인 식물 이라는 것은 타베모노 기본적인 어떤 음식입니다. 니온진 바까리데나 일본인뿐만 일본인뿐만 아니라 세카이 주 하면 전세계죠. 전세계 오우 쌀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2번에 우리가 뭐뭐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음식일까요? 쌀은 자 익히 때 있다 도꼬르대 익히 때 있고 하면 살아가다죠. 살아갔다. 그 다음에 타 도꼬르대는 뭐뭐 해봤자 라는 뜻입니다. 살아가 봤자. 익히 때 이루 이조화 하면 살아있는 이상은 이조화라는 표현은요. 그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이상은 그죠? 엔투는 합격해야 되겠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익히 때 있다 도꼬르대 살아갔다 다음에 타 도꼬르대는 뭐뭐 했더니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익히 때 있고 우에 대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본형의 우에 대해 보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따라서 부쏘나 소조대 교식으로 부쏘다 하면 원래 뜻은 약간 뒤숭숭하다 조금 치한 상태가 좋지 못해서 위험하다 이런 뜻인데 조금 뒤숭숭한 그런 소조 상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교식으로 교식으로 만약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오콤의 쌀이 만약에 기회로 하면 사라지다 사라져서 낙구나레바 낙구나로 없어지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면 오오쿠 오오쿠노 오쿠노 진루이 많은 진루이 라는게 인류가 되겠습니다. 많은 인류가 키킹 하는게 뭡니까 기근 즉 굶주림 되겠습니다. 굶주림에 오찌이루 하는게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오찌이루 이 함자를 적어서 오찌이루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빠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니찌가이야리마생 닝갱마 우리 인간은요 존속 손족구입니다. 손족구 존속이 되겠죠. 키킹니 초크맨스루 되시오 아마도 진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존속의 위기에 직면하겠지요. 그리고 뭐가 노구요. 가리니 만일 만일 내지는 임시로 라는 뜻인데 만일 꼬노 요까라 이 세상에서 오차가 케이트 심하테면 차가 사라져 버리더라도 초크세트 직접 진루이니 키키오 모타라스 요나 인류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 모타라스는 가져오다 초래하다고요. 요나는 여러분 뭐뭐 같은 이란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을 안하기도 합니다. 해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가 오토즈레르 찾아온다 라고는 도대히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쌀과 그죠 차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독고로가 하고 독고로대가 있는데 간혹 독고로가도 그런데로 해석하긴 합니다. 그러나 얘는 역접의 느낌이 들어간 그러나의 느낌인 거고요. 독고로대는 그냥 단순 화재전환입니다. 그런데 한참 다른 얘기 하다가도 독고로대 이만 난지 됐을까? 그런데 지금 몇입니까? 이럴 때 쓰는 거고요. 3번은 소레난오니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낌 그런데도 라는 뜻입니다. 소레 니 스케테모 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니 스케테모 가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쌀은 우리 존속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차는 그렇지 않다 라는 뜻이니까 1번 독고로가 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고로가 를 넣어서 그죠? 쌀은 이 인간은 존속위기에 아주 직면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서 차가 사라져버려도 직접 그렇게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가 찾아온다? 그렇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차를 애호해왔다 즉 사랑해왔기 때문에 도트젠 갑자기 오차가 낫고 낫때 시마따라 이 차가 없어져버린다면 키토 분명 타이행 사비시 오모이오스르 고도되죠. 아마도 대단히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그런 어떤 경험 느낌을 아마 가지게 되겠죠. 경험을 하겠죠. 시카시 그러나 타다 소레에 닿게 됐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다. 차는 휴미노 놈이머노 취미의 어떤 음료다. 즉 시고힌 도입때모 요일이죠. 기호품이라고 말해도 좋겠지요. 문가 노 놈이머노 도입 도무 대기맛 문화의 어떤 음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의 음료를 위해서 이 이기리스식 영국인은요. 인도의 행교 인도의 변방을 카이콩 하는 것은 개관하는 거죠. 개관하여 나이 차행 이 사행 이라고도 하고 차행 이라고 읽어둡니다. 다원 즉 차밭이 되겠습니다. 큰 차밭을 만들고 일본에서는요. 차노유 차노유 하는 것은 사도 다도의 개념 다도 다도의 미친이 이노지요 가케타 다도의 어떤 길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센진 선조 조상이 있는 겁니다. 닝겐가 모시 이노지요 쓰나그 고도 다게니 우리 인간이 만약 이노지요 쓰나그 그저 목숨을 쓰나그 가 뭐냐면 있다. 그냥 연명하는 거죠. 목숨을 이어주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만 카치요 미이다 시대 이루 미이다 하면 찾아내다 발견하다 미이다 스 이렇게 되죠. 가치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면 소레와 그것은 아 데모 낙구 데모 요 이모노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오차 하겠죠. 차는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입니다. 근데 34번 뭐가 들어가고요 우리 인간은 시코 힝 이슈요 도 쓰루 이끼모노 나노 대 아리마 앞의 말 뒤의 말이 약간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인간은 기호품 차와 기호품 필요로 하는 그런 이끼모노 생물체 입니다. 라고 했죠. 소레 유에니는 그렇기 때문에 유에가 까닭 이유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다가 때는 따라서 카쿠시대 하면요 이리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모 카카 와라 제는 뭐뭐 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니모 카카 와라 어떤 말에 붙어 쓰일 수도 있습니다. 붙어 쓰일 하지만 접속사처럼 니모 카카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레가 없더라도 니모 카카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호품을 필요로 하는 생물체입니다. 론 요리 쇼 코 증거 할 때 말음이 쇼 코 가 되죠. 키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키오가 됩니다만 론 요리 쇼 코라는 것은 론 하는 것은 이론 즉 말입니다. 말보다는 증거 실제로 우리 인간이 정말 기호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말보다는 증거다. 우리 마와리 주변에는 사마자마나 시코 여러가지 이런 기호품들이 아후레로 넘쳐나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인간이 나제 시코 히히오 도 슬가 도대체 왜 인간이 이 기호품을 필요로 하는지라는 또 있다는 뭐뭐라는 뭐뭐마 같은 그런 난몬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답할 준비와 아리마생 지게 가면 준비는 없습니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스크나쿠토 적어도 이 차가 세이메이니 카카하루 노미모노 우리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노미모노 음료다? 자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또 이웃가라 또 이웃가라 뭐뭐라고 하니까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음료다라고 하니까 또 이웃요리와 뭐뭐라기보다는 자 또 시때모는 뭐뭐로스도 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뭐라고 해도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있다라는 뭐뭐라고 하면 또는 뭐뭐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생명에 관련된 음료라기보다는 우리 히토비토노 기분이냐 세이신이냐 기분이나 정신이냐 후응이기 분위기나 가치감 가치감 쓰마리 이런 것들을 즉 바꾸어 말하면 문간이 카카하루 세가구 문화에 관련된 성격의 노미모노 음료라는 것만큼은 확인해두었으면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를 다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皆さん お疲れ様でした